네, 센트럴 페스티벌에 왔는데, 와, 좋았어.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큰 조카가 오면은 꼭 들르는 코스, 찌질러. 우리 둘째 조카는 이 베이컨 맛은 너무 맛있나봐요. 이렇게 다 먹었어. 이 과자가 좋아? 이번엔 점심 스페셜 파인애플 밥. 이거는, 이것도 점심 스페셜. 치킨 스테이크. 토스트 스테이크. 어머, 우리 조카가 낸다네요, 이거는. 고마워, 잘 먹을게구나. 잘 먹었어. 고마워,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마워. 고마워. 여기는 친구 집이에요. 제 태국 베프. 오늘 점심 초대를 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제가 김치를 사줬더니, 제가 김치를 사줬더니, 한국 음식 해주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night도 진짜로. 고마워, 아냐? 친구 고양이, Hello! 갸츠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갸츠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리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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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크해. 너무 시크해, 얘는. 4월에 친구 고양이 갔었잖아요 내 친구 동생 커플이 왔어요 동생이 만든 거야 이거 솜씨도 좋아 이것도 지금 고양이 집 만들고 있대요 세상에 이거 왜 보쌈을 한 거 아니야 보쌈? 세상에 얘는 한국 음식을 어떻게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 보쌈! 여기 제 친구 올케가 만들어 놓은 부엌 주방 나이스 어머나 세상에 요리를 너무 잘하지 않아요? 이거 만들었대 우와 음식 하겠네요 고추장도 사고 이게 제가 사다 준 김치거든요 벌써 먹었나 봐 제가 친구네는 자주 왔었는데 집은 처음 찍어요 주방에서도 또 뭘 만드네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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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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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어쩜 이렇게 잘 이렇게 잘하는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이번에는 검은 술을 가지고 돼요 음~~ 이제 Jared emm Project 그 Filmed helpers Og Suddenly filled seoul 아, 이제. 이거 준비했을 때 많이 준비했을 때. 아니요. 10,000원에 왔어요. 10,000원에 왔어요. 아, 진짜? 김자반 다 추가. 나이스. 친구야, 초대해줘서 고마워. 어머나, 세상에. 완전 파티 아니에요, 파티? 너무 복 받은 것 같아. 와... 떡볶이, 떡볶이 누들네. 떡볶이 누들. 떡볶이, 국물, 국물, 국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고마워. 너무 맛있어. 와, 이렇게 비벼서. 오. 오. 오, 아이, 뭐ifica 특이한거 같아. Which one? 백咖. 백咖. 아하하, 쌈! 쌈. 네, 이쁘당.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하나를 당겨서! oui. 응, 하나를 당겨서. 둘이야. 도전이 모두. 다 모여있어. 응, 교수는 마실 때. 다 모여있어. 셋, 렉.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완전 배불러 이거 림빙에 있대요 하바네로 매운 건데 하바네로 배불러서 친구랑 누워서 꼬치 우리 큰 조카나 둘째 조카도 다 하나에 5밭씩 몇 개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굽는 거예요 여기 CBP 지역의 주말 야시장에서 아이들이 그냥 저녁거리 간단하게 먹고 간식 먹고 싶다고 해서 여기 장보러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송탄용품도 판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장식하는 거 또 젤리야? 야 정말 정말 아니 세상에 애들이 왜 이렇게 젤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젤리가 몇 개나 되는 거야 여기 여기 KFC인데 KFC에도 이렇게 원두 커피를 판매를 하나 봐요 저 오늘 처음 보는데 한 번 주문을 해 봐야겠어 아 여기 머신이 이렇게 머신이 들어와 있네요 아 이런 거 새로 나오면은 꼭 마셔보고 싶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달기 선택도 가능해요 저는 조금 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KFC 카페 KFC 카페 스왼슨 우리 조카들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스크림이 1 플러스 1 같은 거 많이 한다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우리도 또 멤버십 카드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미드나 브라운이 맛있어 진짜 이게 459값에 2개 원래는 329값인데 미드나 브라운이 맛있어 미드나 브라운이 맛있어 미드나 브라운이 맛있어 이거를 만들면 화요일에는 스쿱 하나 사면 하나가 프리 해피 스트로베리 치즈 케잌 미드나 브라운이 민트 초콜릿 미나 여기는 웃긴 게 파인트에 섞을 수가 없어요 하나와 맛밖에 안 좋아요 그게 좀 안 좋아 꼭 파인트를 저렇게 하나만 다 먹어 아이스크림 저희는 제 4가지 맛 열심히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싸주고 있어요 오케이 가자 스쿱 받았어? 응 의지원 남매 하하하 하하하 시가 뭐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그냥 자동 커피 머신으로 내리는 거라 그리고 이건 이렇게 좀 달달하게 먹어야 맛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제가 그냥 생각하던 그 맛이에요 하하하 근데 이모는 이게 약간 치약 맛 나 민트는 약간 치약 맛 나 하하하 갑자기 민트 초콜릿이 좋아졌어? 응 일로와서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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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먹을게요 저거 있지 뷰티플스갈 하늘이 너무 예쁘다 하늘이 너무 예쁘다 오늘은 쥐언니랑 타노라마의 공치로 왔습니다 여기 그린피 오피스가 바뀌었네요 타노라마 10번 홀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퍼노라마 올 때마다 10번 홀부터 하네요 퍼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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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해도 안나고 구름 낀 골프치기 진짜 완벽한 날이에요 한국에서 골프들이 좀 왔네요 마지막 홀이랑 한번 영상 촬영해봤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가 또 엄청 슬로우 모션으로 치고 있네요 여기는 파노라마 였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치다 갑니다 조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밥 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릴정 균익구랑 같은 곳이에요 여긴 1층 균익구는 2층 여기는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고요 499만 699만 899만 잘 먹겠습니다 여기 새우장은 완전 새우가 엄청 크네요 김치 근데 김치는 좀 달아요 여기는 이렇게 팥빙수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바나나로띠 여기는 그릴정이었습니다 고기 구워 먹는 걸 더 좋아하시면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랑해요 네 뚜껑들이 담아요 손질 아니